대구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. 경주시민 여러분, 강주시민 여러분, 원조시민 여러분, 강릉동민 여러분, 충남 동민들의 힘으로 우리 우산시민들께서, 부산시민들께서, 창원시민, 경남 동민들 여러분, 진짜 정권교체, 저 문제를 지켜주십시오. 악도적으로 지켜주십시오.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위대한 국민들입니다.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. 그 위대한 여정을 오늘 시작합니다. 함께해 주십시오.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